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공격 중 하나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공격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이용하여 악성 스크립트를 사용자 브라우저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피해자의 세션 탈취, 개인정보 노출, 악성 스크립트 실행, 웹사이트 변조, 사용자의 동작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 스위거의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도큐먼트 라이트 싱크에서 소스 로케이션 서치를 사용하는 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더 랩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은 검색 기능에 돔베이스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있습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함수는 페이지의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함수는 웹페이지의 로케이션 서치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하여 호출됩니다. 해결하기 위해 알러트 함수를 호출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합니다. 검색창에 임의의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입력 값을 분석합니다. 트랙 서치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커리 값을 그대로 도큐먼트 라이트 함수에 삽입하여 이미지 태그를 생성합니다. 커리 값은 서치 턴 파라미터에 그대로 삽입됩니다. 알림 창을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합니다. 해당 태그는 벡터 그래픽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XML 기반 언어입니다. 온로드는 이미지나 스크립트가 로드될 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입력과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출력되므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커리 값으로 삽입되어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합니다. 알러 탐수를 호출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성공하여 해당 랩이 해결됩니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thumb 모션 코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5가지wr 속 첫 파이트 스크립팅